안녕하세요 두련입니다 두리두리두리딱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하이피셀룻이 와 있죠 그 이유가 오늘 저가 구독자 50명이 됐어요 암호부가 대원이 왔네 그래서 오늘 구독자 50명 이벤트 하려 합니다 바로 바로 이쪽에 보시면 저가 이쪽 선물 이벤토리가 있죠 이쪽에서 오성 미스터리박스 다섯개 팩 이거를 두개 다섯개 있어요 3개는 구독자 100명대 할거고 2개는 구독자 50명대 하려고 이렇게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구독자 50명이 됐죠 그래가지고 일단 이거를 또 배포할거고 그리고 두번째는 포켓봉고에서 선물 기프트 친구 기프트 박스가 나가지고 오늘 그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것도 이벤트를 할겁니다 총 그거는 10분에게서 일건데 일단 사람 그 그 그 시청하신 분이 총 17명이라고 일단 7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7명한테 그 10개 중에 7개를 줄 선물 상자 그럼 그 3개는 뭘 그냥 아무데나 저거 쓸겁니다 그러고 만약에 급제서 11명이다 그러면 그러면 한 분은 제휴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 이벤트가 또 하나 남아있긴 한데 일단 세번째 이벤트는 바로 5일 시참 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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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참입니다 3일 시참 일단 마인크래프트 준비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이렇게 3일 3일동안 시참을 할거고 각각 나눠서 그동안 저는 정말 아이고 파티까지 오네 그동안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할겁니다 그리고 대만의 마지막 이벤트 바로 문화상품권 이벤트입니다 문화상품권은 총 1개인데 1개에요 즉 1분이죠 1분인데 일단 문화상품권을 받는 방법 정말로 간단합니다 그냥 저한테 마음에 드는 댓글을 남겨주신 다음에 이메일을 적어주시면 제가 추첨을 해서 한번에게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거는 그게 1000원짜리에요 문화상품권이 가장 구독자 몇몇때는 두개로 할겁니다 1000원짜리 일단 이제부터 처음 반문을 말할게요 첫번째 마라 마인크래프트 아이픽셀 박스는 그냥 이렇게 마인크래프트 첫번째 이벤트라고 치신 다음에 댓글에 마인크래프트 닉네임을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댓글 뭐 그래서 성의있게 적어주시면 두분에게 드리고 포켓몽고는 포켓몽고 닉네임 그 닉네임을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친구 코드를 적지말고 닉네임을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제가 추첨을 할거고 그 다음에 제가 댓글을 남겨드릴겁니다 그럼 그때 그쪽에서 그 친구 코드를 알려주셔서 제가 그 친구 코드를 한 다음에 친구 추가를 하고 그걸 받아주시면 제가 계속 선물을 보내드릴겁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네 뭐 말안해도 시점이니까 넘어가고 네번째 이 문화상품권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 댓글을 적어주시고 저한테 마음에 드는 댓글 제가 마음에 드는 댓글을 적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당연히 눌러야되죠 모든 이벤트는 다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메일까지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종 한분에게 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일단 제가 댓글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뭘 말하면서 가만히 있지 못해가지고 열심히 놀아다니고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 방송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험을 보고 모든 모든 아니 모든 초동 그 뭐야 모든 대부분 학생들이 다 시험을 보고 있어가지고 저도 시험을 보느라 현재 지금 방송을 못 올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미리 찍어놓은 것들 중에 몇개 남은게 있어가지고 그걸 올리려고 하는데 한계에서 공포게임이라서 실수로 위기에 나와가지고 그걸 올릴까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는 또 뭐였냐 음산 편집 목소리 편집을 못해가지고 일단 그걸 안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 남겨두고 그래서 일단 오늘의 방송이 여기까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댓글에 아주 간략하게 적어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